자 우선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죠. 제가 오늘 오전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경찰이 오후 2시 해병대원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했어요. 자 결론적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 혐의 없음으로 오늘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와 관련돼서 직권남용 그리고 과실치사 혐의를 못 드려봤는데 두 가지 다 혐의가 없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찰 수사 지금까지 총 67명을 소환조사 했고요. 190여 점이 넘는 증거자료를 분석했고요. 자체 법률자원의 의견을 받았고 민간 전문가원들의 수사 심의까지 받은 것입니다. 그러한 절차 속에서 이런 결과 나온 거예요. 이런 수사 결과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해병대원 사건에 있어서 그 무리한 수색작업을 누가 지시를 했느냐. 결론적으로 임성근 사단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대장이 수색지침을 임의적으로 변경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수색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 그러니까 물 바깥쪽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 이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오후 9시 30분쯤 표병여단 자체 결산회의에서 대대장 중 선임인 제11포병 대대장은 내일 우리 표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해 지금 해병대원 사망사고가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걸 오늘 경찰이 밝혀낸 거예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임성근 사단장은 그와 관련된 지시사항이 없었고 더 나아가 권할 사안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임의적으로 변경한 사람 누구예요? 임성근 사단장이 아니라 대대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수사 결과를 검찰이 발표를 한 건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내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임성근 전 사단장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실제 말당 간부 2명의 불송치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겠어요? 지금 좌파들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가지고 어떻게든 윤대통령의 올감에서 특권까지 내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병대원 사건의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엄벌에 관해서 들여다볼 거는요. 임성근 전 사단장이랑 포커스를 넘어서 말당 간부 2명의 불송치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박정훈이라는 사람이 M1 사람 3명을 잡을 뻔했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제가 오늘 이 말당 간부 2명 불송치와 관련돼서 경찰에 수사 발표를 들어봤는데 야 정말 어처구니없게 수사를 해놨더라고요. 자 어떻게 발표를 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좀 전해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면 진짜 어처구니없을 겁니다. 다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상자는 총 3명으로 해병일사단장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차 이첩되어 올 때 혐의자에서 빠진 간부 2명입니다. 먼저 포 7대대 정보과장과 통신소대장 등 간부 2명은 평소 지휘체계와 다르게 수색조가 편성된 상황에서 포 7대대 본부 중재장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지 않아 둘이 함께 수변에서 실종자들을 수색하던 중 사고 현장 부근에서 피해자 소속 수색조와 합류했던 것으로 포 7대대 간부였지만 안전통제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고 병사들과 같이 수색 대원으로 수색 역할을 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달리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판단하였습니다. 자 지금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경찰 수사의 결과에 따르면 뭐라는 겁니까? 불송지된 말단 간부 2명 이 두 사람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실제 사고 당시 체상병과 함께 수색조를 꾸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별도의 수색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색 과정에서 모여지게 된 겁니다. 뭡니까? 다른 수색조예요. 즉 이 말단 간부 2명은 이와 관련돼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안전통제와 관련된 권한이 없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도 실제 수색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즉 해병대원들과 똑같이 물속에 들어가서 수색을 벌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안전통제를 합니까? 자기도 지금 물살을 휩쓸리기 바쁜데 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박정류라는 사람은 실제 당일 수색을 벌였고 실제 그 물속에 들어갔던 이 말단 간부 2명까지 뭐 하는 겁니까? 과실치사 혐의로 실제 검찰에다가 혐의를 특정해서 이첩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M1사람 잡을 판 한 거죠. 이래놓고 박정우는 항명죄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래놓고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행듀어분들 앞뒤가 애초부터 함께 수색작업을 벌이지 않았는데 더 나아가 그 과정 속에서 함께 물속에 수색작업을 펼쳤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안전통제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실제 과실치사 혐의로 특정을 해가지고 경찰로 이첩을 시켰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박정훈이나 사람이 이 수사를 얼마나 무리하게 했는지 더 나아가 얼마나 엉토리를 했는지 우리가 오늘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사건은요. 임성근 사단장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해서 총 3명을 박정훈이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피해를 만들 뻔했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와 관련돼서 분모약이 읽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3명의 불송치가 나왔고 무엇보다 어떻게든 윤 대통령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특검까지 만들려고 했던 그 임성근 전 사단장과 관련돼서도 오늘 경찰이 불송치 판결 내렸습니다. 혐의가 없어요. 자 이러니까요. 오늘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예상대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경찰 짜맞추기 수사로 임성근 면제부 특검 필요성이 커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결과를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귀에 딱지감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군사 사망사건과 관련돼서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 판을 깔아준 게 누구라고요? 바로 민주당이라고요. 뭘로? 군수환박으로. 몇 번을 보여줍니까 도대체가. 치그치그치그 죽겠어 이제 나도. 자, 무엇보다 오늘 민주당이 이제는 또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경찰도 수사하게 돼. 경찰도. 아니 도대체 이 나라는 그러면 민주당이 입맛에 맞지 않으면 검사도 탄핵당하고 판사도 탄핵당하고 경찰도 수사받아야 되는 겁니까? 네? 뭐 사실상 민주당 독재국가네. 민주당 독재국가. 네? 민주당이 원하는 수사 결과 안 나오면 너 탄핵. 민주당이 원하는 판결 안 나오면 너도 탄핵. 민주당이 원하는 수사 결과 안 나오면 너는 수사받아. 이게 뭐한 짓입니까 도대체가. 네? 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의 답정너 수사 결과를 우리가 또 한 번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민주당이 한 번 된통당했습니다. 누구한테? 경찰한테. 자,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뭐라고 말했었냐면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해병대원 수사 결과 비공개 발표. 특권 필요성만 키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이미 전날에 MBC가 이런 보도를 했었습니다. 촬영, 녹음불과 브리핑 비공개. 왜 떳떳하게 발표를 못하나. 그러니까 오늘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이게 비공개다. 라는 식으로 어떻게든 경찰 수사의 신뢰성을 훼손시키려고 했던 게 MBC의 보도 목적이고 그걸 지금 오늘 민주당이 오전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경찰 수사 신뢰성을 낮춰가지고 특권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이 비공개 발표했습니까? 안 했죠? 공개했잖아요. 네? 공개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공개 브리핑만 아니라 끝난 이후에 기자들을 데려다 놓고 백풀인까지 했어요. 질문까지 다 드린 겁니다. 그럼 민주당은 이거 책임지세요. 네? 경찰한테 비공개 발표한다. 특권 필요성 커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경찰은 오늘 공개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빼풀인까지 했어요. 그럼 뭐하는 겁니까? 특변의 면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경찰은 당당함을 보여줬으니까. 자, 이렇게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어거지를 부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한 가지 더 웃긴 게 있습니다. 자, 이제는 보세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어디만 나오면 되겠습니까? 공수처만 수사 결과가 나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니까요. 이제 민주당이 뭘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었대요. 해병대원 수사위와 공수처 신속 수사를 촉구한다. 직무유기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민주당분들 이걸 왜 지금 와서 합니까? 이걸 왜 지금 와서? 아, 우리는 이미 과거부터 했었어요. 언제부터? 공수처가 이정섭 호주대사를 6개월 동안 소환조사 한 번도 안 하고도 뭐 했습니까? 출국 금지시켰을 때부터. 근데 이때 민주당 이왕은 찍소리 했습니까? 공철을 향해서? 찍소리 안 했잖아요. 아니,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경찰 수사 결과 나오니까 공철을 향해서 빨리 수사해라. 직무유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민주당분들 뭔가 까먹었나 본데요. 이종섭처 장관은요. 실제 귀국해가지고 공처 수사 받고 싶다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 공처에 조사기일 신속 지정 촉구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촉구서를 제출까지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닙니다. 무려 세 차례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처 뭐라 그랬습니까? 어렵다 그랬습니다. 포렌식도 안 끝냈다고.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포렌식도 안 끝나고 소환조사가 어렵다는 공처가 왜 사람을 먼저 출국 금지부터 시키는 겁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문제를 삼을 때는 민주당 찍소리 안 했어요. 오히려 뭐라 그랬습니까? 기승전 특검이라 얘기했습니다. 기승전 특검. 공수처의 늦장 수사와 관련돼서 우리는 이미 예전부터 비판을 했고 목소리 했다고요. 그때는 찍소리도 안 했던 민주당이 왜 이제 와서는 공처를 향해서 수사 촉구를 하는 겁니까? 왜 직무유기라 말해? 아니 한 가지만 하세요. 한 가지만. 네? 같은 공수처 수사를 두고 과거에는 찍소리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경찰 수사가 입맛대로 안 하니까 이제 와서의 공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신규 여러분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오늘 경찰 수사와 관련돼서 얼마나 벙찌고 있는지 이와 관련돼서 얼마나 모순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무조건 자신들의 입맛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안 맞으면요. 실제 수사기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까기 시작하는 거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으면 그 수사기관을 옹호해 준다라는 것이에요. 이러니까 지금 이 나라의 사법체계가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가 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오늘 민주당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공수처 신속 수사를 촉구하며 직무유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좀 물어볼게요. 공수처가 추후에 해병대원 사건 특히 수사 외화과 관련돼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인정할 거예요? 왜? 촉구했잖아. 촉구했잖아. 그때는 뭐라 말할 겁니까? 그때도 분명 뭐라 그럴 겁니까? 믿을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특검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좌파들은 어차피 답을 정해놓고 저러고 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수처 없애라고. 공수처를. 네? 도대체 이 나라에 믿을 수 있는 수사기관이 뭐가 있습니까? 경찰 노미더. 검찰 노미더. 공수처 노미더. 뭐가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민주당이 한 번 더 지금 버리고 있다. 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요. 자, 그럼 결국에는 왜 그러겠습니까? 이들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겠어요?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리지만 당장 오늘 8월 달에 민주당 돈붕두게이트 받은 사람들에는 혐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판결문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당장 이재명의 선거법 1심 재판이 언제 나온다고요? 10월 달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 전에 포토라인 한 번 더 서게 생겼어요. 뭘로?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자, 실제 이재명 부부가 소환 통고 받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취재하기로는 이달 중에 나올 수 있도록 세 가지 날짜를 제시를 했대요. 검찰이. 즉 이재명 측은 이 세 가지 날짜를 골라서 검찰에 서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 벌써 일곱 번째 포토라인에 서는 거예요. 그만큼 이재명에는 사람이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건데 자, 오늘 이재명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치졸한 보복행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 지긋지긋한 피해자 코스프레, 검찰 탄압 코스프레를 또 하고 있다는 것인데 자, 중요한 건 검찰이 이재명을 그냥 부르겠습니까? 절대 그냥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뭐겠습니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검찰은 물증을 들고 있고요. 그 물증을 토대로 뭐하는 겁니까? 실제 관련자들의 진술을 따낸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최근에 우리 공익 제보자 조명현 씨가 이재명의 법인카드와 관련돼서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오늘 조명현 씨가 어떻게 얘기를 해놨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찰이 카드 내역 전체를 확보한 듯 하대요. 자, 실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실제 검찰의 출석 당시 검찰한테 조사를 받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의혹을 다 훑더라. 검찰이 내게 물은 사건은 크게 세 가지다. 관용차 무단 사용과 과일값 결제 및 법인카드 유용이다. 조사를 받아보니 경찰은 경기도청과 관련 업소 수색을 통해 유용 금액을 어느 정도 특정한 것 같더라.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나 관련 통화 내역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결과로 보였다. 검찰이 내게 말로만 물어본 게 아니라 법인카드 내역을 보여주면서 모월, 머딜, A식당, B가게 얼마 얼마를 결제하신 거 맞죠? 라고 물었기 때문이다. 일부 자료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카드 결제 내역을 전체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하는 겁니까? 검찰이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법인카드와 관련돼서 실제 가계 장부 그리고 그걸 대조해 볼 수 있는 법인카드 내역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실제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문 과정에서 통화했던 통화 내역까지 모두 다 확보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하는 겁니까? 이런 전반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재명 부부를 소환 통보한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게 마치 검찰의 보복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사실 이재명의 법인카드와 관련된 수사여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쉽습니다. 무슨 얘기냐? 저 장부랑 더 나아가 이재명의 법인카드 내역이 되게 어렵게 입수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신규 여러분들. 왜냐? 저도 들고 있어요. 저도. 우리 손상대TV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요. 제가 이미 그 장부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업추비 파일. 이거 실제 이재명이 경기지사 있을 때 경기도청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누구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다운받아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거죠.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3년 동안에 업무 추진비가 8억이 초과되었고 특정 과일가게에서만 7천만 원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 과일가게 이름이 뭐라는 겁니까? 과일천국이라는 거예요. 과일천국. 제가 보여드렸죠. 2018년 과일천국에 결제된대요. 2019년 과일천국에 결제된대요. 2021년은요. 무려 4페이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런 장부를 저도 들고 있다고요. 그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걸 검찰도 안 들고 있겠어요? 당연히 들고 있지. 네? 자 무엇보다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진술을 얻어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과일집에 가면 전용 장부가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왔다고 하면 그냥 가져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일가게 가서 결제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장부에 달고 그냥 과일을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일가게 사장님 돈을 받아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과일가게 사장님이 어떻게 돈을 받았냐? 도청이 찾아가서 과일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앞뒤가 왔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아니 이재명이 먹는 과일인데 그걸 왜 사장님이 도청 가서 결제를 받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즉 뭐하는 겁니까? 대조해보면 되는 거예요. 대조해보면. 실제 경기도청의 업무 추진비 내역, 그리고 그 기회에 쓰인 가게 명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가게 있는 장부들, 그걸 대조해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실제 조명현 씨를 비롯한 이재명 비서진들이 그 가게들과 어떤 통화를 했는지, 내역을 비교하면 이거는 빠져나갈 수 없는 겁니다. 실제 과일가게 사장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검찰에 들어가서 다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냥 도청에 납품한 그 사실을 주문 들어오면 다 갖다 주고, 검찰 가서 다 얘기했다라고 다 얘기했어. 네? 지금 뭐하는 겁니까? 다 갖고 있어요. 증거도 갖고 있고, 그 증거를 기반으로 한 관련자들의 진술까지. 이렇기 때문에 검찰이 뭐하는 겁니까? 이재명을 향해서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소환 통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뭐하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이런 말도 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치졸한 보복행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은 빠져나갈 구멍 없다. 굉장히 쉬운 수사가 이제서야 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더 가열차게 또 한 번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이 얼마를 썼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과일값이 최대 천만 원이다, 이천만 원이다, 삼천만 원이다. 액수가 그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얼마를 썼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실제 그걸 업무 추진비로 얼마만큼 결제를 했는지 이것도 알 수 있다는 걸. 왜냐? 지금까지 이재명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법인카드와 관련돼서 7만 8천 원짜리 사건이라고 특정지었어요. 마치 아무것도 아닌 척인지 얘기했죠.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주장대로 이게 정말 7만 8천 원짜리 사건인지 아니면 그보다 액수가 수십 배, 수천배 커질지 아마 검찰 수사를 통해서 조만간에 그러나게 될 것이고 그때도 이재명과 민주당이 어떠한 말들을 할지 저는 잘 지켜보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떻습니까? 진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된 진실들, 그리고 이재명의 법인카드라는 진실들, 그것이 밝혀지고 있고 실제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했었던 특검들, 그리고 민주당이 검찰에게 씌웠던 말도 안 되는 프레임들이 하나하나 깨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시절의 우파가 아니라고요. 더 이상 저들의 물음표에 고개 끄덕이는 우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저들이 던지는 물음표를 우리가 반격할 수 있다. 저들이 10개 던지면 우리는 20개 던질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딱 두 가지만 할 거라고요. 좌파들의 가짜뉴스 팩트체크, 좌파들이 숨기는 진실을 끌어올리는 것. 저는 이 두 가지만 하면 제 역할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해 주십시오. 이 역할은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할 때 더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저녁시간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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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